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면요. 그런 주제로 얘기하려고 해요. 하드웨어 지갑 때문에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나노엑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나노엑스 하드웨어 지갑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암호화폐가 그렇게 성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하드웨어 올렛에 집어넣고 있다가 최근에 암호화폐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서 거래소에 놓으시려고 이제 나노엑스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옛날 거니까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 하셔가지고 원래 처음에 우리가 하드웨어 지갑 받으시면 나노엑스든 아니면 디센트든 받으시면 24개 단어를 우리가 이제 노트에 아니면 수첩에 적어 놓잖아요. 그걸 적어 놓으셨는데 그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셨는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모르게 다시 새로운 24개 단어를 설정하게 됐어요. 이제 24개 단어를 설정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기존에 있던 어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 같은 거라든가 XRP 같은 것들, 그 다음에 BTC, 비트코인 같은 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지금 계산하면 7천만 원 돈인데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고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했고 중요한 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주위에 그걸 하는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저한테 물어보게 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 2시간 정도 온인을 파악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다시 온복을 해서 그 암호화폐를 계산해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암호화폐를 이제 제가 업비트로 그분은 업비트 사용하시니까 업비트로 다시 하는 것까지 해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잘하신 게 어떤 거냐면 하드웨어 올렛 아니면 하드 지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24개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 했던 거 기록을 꼼꼼하게 해 두신 거 잘 보관하고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실수해서 두 번째도 24개 단어를 또 받으셨는데 그 단어도 적어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건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24개 단어 하드웨어 올렛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단어인데 그 단어는 무조건 깊이 읽고 적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걸 참 잘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올렛 지갑을 설정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설정을 하셨지만 찾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24개 단어를 꼭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 변경된 24개 단어도 또 적어놓고 계셨고 그래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7천만 원 잊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올렛 증상이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증상이 틀리고 이 사람이 증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올리지도 못하는 건데 다행히 그분에게 제가 잘 찾아서 전달해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선 그분하고 저하고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스카이프라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잠깐 스카이프가 어떤 건지 제가 스카이프 회사 직원이 아닌데 스카이프를 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택트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카이프를 통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 하드웨어 지갑, 디센트라든가 아니면 나노엑스, 나노엑스 이런 것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노엑스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나노, 이더리움, 캐시 하고 이더리움, 사토시 비전 아니 이더리움이란다. 죄송해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하드포크 했을 때 그때 이더리움 캐시를 나노엑스나 나노엑스 지갑에 들고 있었던 분들 중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나노엑스나 나노엑스 지갑에서 빼내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제 나노 디센트 지갑에서 이제 그 뭐더라? 그 디파이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 아 뭐야 네이버란다. 그 클레이튼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하고 이더리움하고 와서 갖다가 이제 코인을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지갑 두 개가 있는데 카이카스라는 클레이튼 지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더라?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영어 있잖아요.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얘하고 지갑을 잘못 전송을 해서 카이카스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코인을 아니면 얘한테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한테 전송을 해야 되는데 카이카스에 전송되는 경우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담할 때 카이카스 스카이프를 통해서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프 이게 보이시죠? 여기 얘를 설치하시면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더라도 스카이프를 통해서 제 컴퓨터에 있는 제가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 문제가 생기신 그 분의 컴퓨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분하고 제가 같은 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하드웨어 지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디파이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시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다. 특히나 나노엑스, 나노엑스는 이걸 만든 업체가 예곡 업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럴 경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부탁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문제를 꼭 반드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요청을 하실 때 제 핸드폰이 아니라 제 이메일 주소 여기 크게 보이시죠? dipfox골뱅이지메일닷콩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유프리님하고 같이 1대1로 상담 받고 싶다. 그럼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직장 근무 중에 연락이 오면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먼저 받으시니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다시 제 전화번호하고 그걸 연락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이제 옆에 물어보실 수 없어서 답답하셨을 건데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꼭 저하고 1대1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몇 마디 글로 설명해 주면 알 수 있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단톱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간단한 것들은 제가 글자로 응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 얽매해 있어서 오후 5시가 되어야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아셨죠? 물어보실 수 없어서 답답하셨을 건데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한 사기는 치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